여보세요? 어이 누구냐? 서준이야 서준이야? 우리 집에 오지 마요 우리 집에 오지 마요 서준아 응? 군장님이 너희 집에 오지 마? 네 왜? 어 어 아빠는 오지 말아요 내가 언제? 걸을 리가 오늘 안 오실 거죠? 끊을게요 아빠 안 쉰다 같아 여보세요 야 군장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끊어야지 예의 바른 사람 있지 네 네 군장님이 아까 통화하면서 하나 빠진 게 있어도 전화도 있겠다 아 뭐냐 하냐 근데 저 어 끊어야지 되냐 서준아 고양이 잘 있어요? 고양이 보고 싶어? 네 그러면 오늘 군장님한테 올래? 어 아빠한테 물어보고는 끊어야지 되냐 끊어야지 아 아 저 당일 와서 고양이하고 배운 글자 생각나는 거 있지? 무슨 글자 배웠지? 효도 효 그렇지 효도 효도 배웠지 네 그리고 아버지 분할생 그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? 네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래요? 아니 아버지 분할생 그것도 기억하냐고 네 나하 본신 아버지 분할생 아버지 분할생 아버지 분할생 아버지 분할생 나하 몸신 나하 몸신 나하 손이 바꿔줘요? 그럼 소원님 바꿔줘봐 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아 소원님 자리 있었어? 네 공수 지금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? 딱 가슴에다가 붙였어? 네 네 아이가 잘하네 호도 효도 효도 기억하지? 네 아버지 분할생 나하 모신 부모님이 나를 놔주셨던데 이제 그치? 네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 많이 하고 말씀 잘 듣고 서준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예절 잘 지켜야 돼 네 훈장님이 꼭 갈까? 아니요 나도 되겠어? 네 공수 공담이 안 좋은게 잘 살려 어 잘 있어 네 안녕 네 어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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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u